점퍼 로운이예요 잘났다 잘났어 노래 진짜 잘해요 그때 우리 만났었잖아요 점퍼 진짜 이쁘다 저거 봐 제가 입었어요. 이 옷이 그 옷이었어. 아니 오늘도 석진이 형 이거 자켓만 한번 입어봐 줘요. 청바지야 그냥 신지만 입어도 멋있네 이게 제일 멋있다 진짜 야 그게 낫다 어디 봐봐 이게 제일 멋있다 진짜 야 이거구나 이 옷이. 각자에게 기본으로 지급 사열별로 상품 막대가 차등으로 지급되어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연창 높을수록 좋은 거군요. 네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물 있니 물 이거 석진이 형 제석이 형 먹던 거 먹던 거는 싫어. 야 괜찮아 로훈아 아 로훈아 너한테 시킨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석진씨 석진씨가 움직여요 아니 그냥 한 마.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된 과 과수를 마친 팀에게 1점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노래를 불러 90점 이상을 받으면 추가 1점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총 1점이 유리하다 야 우리 팀 그러면 어떤 팀 먼저 뭐 배우 팀부터 해볼까 그래 그래 그래. 저희는 아무리 해도 젊은 친구들이 수강. 2010년으로 하겠습니다. 2010년? 2차 등은 아이오와 스롱의 잔소리입니다. 아 아니 아니요 해볼까? 아니 아니요 해볼까? 정답! 로니. 2PM 선배님들의 하트 비트. 아니야 하트 비트. 이러고 마무리. 1번 힌트 더 드리면 지금 이 걸그룹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. 1등복이라고요? 야 주워. 정답! 1위원님 이거 인정하실 겁니다. 분명히 런닝맨도 나왔을 텐데. 그래. 런닝맨은 나왔을 텐데. 뭐야 미스 A 미스 A. 어? 아 그거요. 배드걸. 1대 1점. 별 마음으로 아예 다가. 2힌 1번. 아니 저 미스 A의 배드걸. 저 이거 했는데. 2힌 2. 이거 열풍이었다니까. 저는 이때 당시 청속을 하고 대단히. 네. 2000년 2000년. 정답!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. ğa이게.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. 요시의 런투유 오 뭐야 아 그게 런투유 빤슈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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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8년도 가겠습니다 엔거 정답 엔거 와 승화신이구나 지우도 아니다 아 너 아는구나 2. 2. 3. 2. 3. 2. 2. 노래하는 듯 딸은? Noo-noi-meiq아. 아이상노래하지마! 아 내가 언제 봤어? 너무 티났어. 안 맞어! 카메라 봐봐, 얘 이러고 있다. 롤이 therapeut! 나를 어따나가면 안 돼 서로 지면 안 되나 롤이 에이 스마트 샐러드 신창이지, 이게 뭐야? 자, 잠깐만. 선배님들! 곤짝 질라 그래. 아끠어루 뱅뱅뱅 안 깔고 희철이라서 여기다가 내 손이 있는거지 여기가 손이 있어야 돼 비숨마 들립니까? 지워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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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여워 앉아 아니 참 웃으면서 찾아보잖아요 갑자기 영상 편지를 보내냐 아니 쟤네 오 이렇게 뛰는거야 아니 뮤직에도 또 왜 이러는거야 본인은 키 커 키 크면 이광수 뒤 있는 사람이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 뒤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돼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틀어? 틀리 끼면 치과 가야지 치과 가 치과 가 그러면 백두선 백두선 사실은 오늘 이분들은 미션 원부터 투 스페이 도장의 치킨 막대는 지금 스파이 팀의 갯수가 되고 원래 많은 스페이 분들이 언니 좀 이상하다 안 한 줄 아니에요 저도 형인 것 같아요 난 안 해 나는 오늘 오프닝 때 내 역할 다 했어 아하하 아니 나 그거 좋아해 스페이 맞아 아 맞아? 전 바보예요 바보죠 못 해요 그런 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형이 의심 되지? 강수야 강수야 야 로우니는 좋겠다 키가 커서 얘는 우리처럼 앞에 안 나오고 뒤에서 그냥 다 보고 웃고 다 보고 웃어요 아니에요 웃어서 저 진짜 안 해요 우리 데도야? 전 진짜 아니에요 전 라운드 당 10분씩 총 3라운드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그걸 뜯는 게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비팀도 방울을 달고 말고 할 건데 그건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사진 찍으면 돼. 사진만. 그렇죠. 그냥 뺄 필요 없는 거죠. 그치 그치. 이제 방울 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 장난 아니다. 너네? 아 혹시나 두 분인지 한 분인가 봐. 아 깜짝이야 야. 여기 한 번만 더 보자. 여기 분명 누구 숨어있는 것 같은데. 어디야? 왜 이리 와. 내 얼굴을 내 얼굴. 나 이거 너무 힘들다. 왜 이리 와. 고구멍이 왔어. 너무 어려운 점이 부렸습니다. 됐어요. 형성은 TRF. 아니야 됐어요. 내 뒤에 숨어야지. 진정아. 누구누구? 홍신영 선배님. 마치 왜 얼굴 찍혔어? 김선수. 됐다. 됐다. 문아 대음악한 소리. 갔다 올게요. 이거 계속 아까부터 지금 최종 결과 나왔고요. 그리고 각 팀에서 스파이 도장 안 찍힌 건 그 팀 겁니다. 모든 분이 팀이 제일 잘하니까. 둘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. 맨 처음에. 공격할 때 그걸 사건으로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의심을 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. 아니 나는 근데. 아니야 나는 로운이 아니야. 로운씨 올라오세요.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아니 새우 형을 왜 안 적었어. 스파이가 2인 이상이면 스파이 팀이 패배고 그 다음으로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자 하나 둘 셋. 뭐 아니야? 어머. 저는 못 해요. 저는 거짓말 진짜 못 해요. 잠깐만. 저는 거짓말 진짜 못 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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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. 이도현 씨부터 세 개 뽑으시고. 여기부터. 만 원이에요? 그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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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쟌게 만드는ef.